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여성이다. 근데 왜 이렇게 지쳐 보이냐고? 안타깝게도 그레의 부모님은 그녀가 연극대로 걸리길 원한다. 음악을 좋아하는 그레는 그동안 마음을 반항해 봤지만 뭐 별 수는 없었다. 결국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 오늘도 그레는 별다른 흥미도 없이 연습실에 가 몇 시간 동안 연극연습했다. 그러다 결국 홍대 근처로 산책에 나온 것이지. 그녀 괜찮은 걸까? 원, 짹, 원, 짹.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너 이것저것 해방으로 고존에 앉아 펴 해결할 일 많고 시간 없지만 불러봐 지금 기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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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짝 웃는 얼굴 훨씬 예쁜데 이리저리 손으로 가기 희망하는 너 비추던 니 좀 보이면 어때서 웃어봐 지금 기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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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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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